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뭐죠? 새해 첫날 제일 처음 듣는 곡대로 1년이 흘러간다는 예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떤 노래를 추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캐릭터들이 2021년에 책임질 수 있게 한번 잘 불러드려야 한다는 거죠 잘 불러드려야 한다는 거죠 저는 마음의 불을 지펴 2022년 처음부터 마음의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새해 딱 바뀔 때가 굉장히 추워요 근데 그 사태로 이렇게 사계절 흘러가다 보면 여름에 더울 거 아니에요? 그때 진짜 덥겠네요 그 마음의 불을 지피는 거랑 제가 더운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달라요 저 스스로에게 추천을 해준 노래거든요 좀 불을 지피고 싶다 캐럿들을 마음의 불을 지피고 싶다 1년 동안 그래서 뽑은 건데 캐럿 분들 들으시면서 좀 따뜻하게 사계절을 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원현 씨는 저는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행복을 골랐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밝은 노래고 2021년 한 해 전부를 행복으로 가득 채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좀 부르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쉽지만 가장 어려운 노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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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제목 그대로 가길 이렇게 기도하면서 민규 씨는요 최근에 네 너튜브에서 많이 듣는 노래인데요 네 해피 라이프라는 노래예요 해피 라이프 행복한 삶 행복한 삶 그러니까 그 가수 제목은 유튜브 이렇게 자막에 나오고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자막에 나오고 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진짜 집에서 혼자 이렇게 방에 있으면 많이 듣는 노래고 뭔가 행복한 순간에 그 노래를 들어서 그 노래 속에 행복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이 자장이 되어 있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2021년 그 노래와 함께 하시면 행복한 순간들을 더 행복하게 남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추천하게 됐습니다 나도 오후 가면 듣지 않았을까? 너가 많이 들었으면 아마도 아마도 그쵸 근데 저랑 약간 행복을 비는 거에 있어서는 같네요 똑같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마지막으로 보노 씨는 네 제 추천곡은 도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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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도레미죠? 일단 그 가사가 어렵다는 생각이 늘 어렵게 하지 쉽게 생각해 도레미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메시지인 것 같아서 긍정적이게 보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안고 있는 것 같은데 좋네요 너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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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일 첫날에 첫 곡을 어떤 걸 들어주면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쵸 그쵸 이 중에 또 하나만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첫 곡이기 때문에 아 그렇네요 첫 곡은 두 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어쨌든 2020년 한 해 인사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저희 세븐틴과 함께 행복한 한 해에 보내셨으면 좋겠고 예스 12도 시기인 만큼 다들 몸 건강 잘 챙기시고 아프지 마시고 네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알겠습니다 2021년에는 여러분들과 무대에 위해서 네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와 웃음 웃는 모습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희는 지금까지 세븐틴의 힙합팀이었습니다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일 세던레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퍼 포먼스 팀입니다 네 이 콘텐츠가 2020년De fa 31일 올해의 마지막 날 올라가는 인사이드 세븐틴이라고 해요 우와 내가 2020년 첫 곡으로 무슨 노래 들었는지 약간 이거 생각 해보았는데 이거 잘 안 와 그렇죠 그러는 거 같기때문에 저희가 2020년에는 히트를 데려스 거야 오 히트 종치자마다 저희가 히트를 했었요 맞네 그때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혹시 저희가 홈런이라는 곡으로 히트를 칠 수 있었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 해 첫 곡을 들으면 그렇게 이제 그런.. 따라가죠. 기운. 들은 곡의.. 맞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있지 있지 있지. 저는 그래서 바이브의.. 바이브 선배님의 꼭 한 번 만나고 싶다. 있어요, 그거? 네. 진짜 있어요? 방금 찾아봤어요. 방금 찾아봤어요? 꼭 한 번 누구를 캐렸대. 아, 내년에 직접 꼭 한 번 만나고 싶다. 꼭 한 번 만나고 싶다. 또 있어요? 저는 제 곡. DREAMS COM TRUE. 들으면 우리 모든 사람 다 흥범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을 곧 주고 싶었습니다. 맞습니다. 명곡이죠. 명곡이요? 명곡이요? 짱이었어요. 맞습니다. 또 준이는? 제가 권하는 곡이 꿈에 대한 가사가 있는데 저는 노래 수업 받으다가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는 노래가 있는데 저는 선배님의 Not Sting Better 닫는 노래 있어요. 아, Not Sting Better. 아, Not Sting Better. 이거 명곡이죠. 같은 꿈을 우리 캐나트분들과 꿈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형은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면 저는 우주를 좀 얘기해볼까 해요. 시청자 제목이 뭐죠? 볼빨간 사춘기에 우주를 줄게요. 아! 너의 우주를 이제 표현을 해 주겠다. 저희 저뿐만 아니라 이제 13명이 각자의 우주를 캐나트들에게 좀 준다는 느낌으로 불러봤죠. 아, 이제 진짜 1년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금방 갔어요. 2020년도 정말 저희 마무리 잘 하는 것 같고 캐나트분들도 2021년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븐틴 퍼포먼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샘이링 많이 받으세요.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 목파TV입니다. 이렇게 되게 잘 안 맞는 게 저희의 컨셉이었잖아요. 저희 원래 안 맞추는 게 컨셉이에요. 약간 뿌리하게 하면 안 맞추어. 안 맞추어. 이렇게 안 맞기도 힘들거든요. 맞아요. 자, 우리가 캐나트들이 2021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노래를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 도겸이는 곱 고를 때 거의 막 며칠을 막 머리를 감싸면서 막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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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지만 네.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우리 캐나트들이 1년이 걸려있는 그런 곡이니까 좀 의미 있는 곡을 좀 고르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고른 곡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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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래 나에게 외로와입니다. 네. 이 노래 가사가 네. 힘들 때 위로가 되고 들으면 약간 울컥하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이 나에게 외로와라는 노래를 골랐고요. 한 소절. 위로가 되는 그 한 소절. 한 번 불러주시죠. 나에게 외로와 아, 위로도 해. 힘들 때는 나에게 외로와. 아, 좋습니다. 아, 그나저나 승관 씨는 본인 곡을 고르셨다고. 네. 뭐 고르셨나요? 고민곡이요? 아, 이거 뭘 고민하다가 솔로곡 중에 네. 또 이제 고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냥 고. 그 어떤 곳도 너를 위한 무대야. 어떤 곳도 너의 노래를 위한 무대다. 그런 자신감을 불어넣은 희망찬 노래라서 우리 노래가 아니어도 된다고 했는데도 우리 노래를 고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 노래가 너무 좋아요. 우리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래요. 나도 고맙다를 골랐는데 네. 그만큼 우리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네. 만든 노래여서 고맙다라는 곡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쵸. 맞아요. 고맙다 한 줄. 고맙다. 아, 네. 오늘 고랑 고맙다. 네. 정말 애정을 많이 담은 고맙다라는 곡이어서 맞습니다. 저희 캐럿들이 이 곡을 들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우리 노래를 골랐어요. 우리 노래를 골랐어요. 같이 가요 골랐어요. 아, 같이 가요 역시. 네. 그냥 한마디로 캐럿들 내년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같이 가자 라는 의미도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노래가 근데 나오고 나서 저희가 참 뭔가 가창을 많이 하긴 했는데 실제로 이제 캐럿들이 대면을 한 상태에서 부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그것도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만나면 꼭 불러주고 싶기도 하고 내년에도 또 같이 불렀으면 좋은 마음을 한 소절 오늘 한 소절 타이밍인가요? 같이 가요 아 아 우아 아 아 우아 아 야 우리 마지막 저한이 형 초반에 진행을 했는데 저는 얘기 안 했어요? 저 아직 안 했어요. 자기대로 얘기 안 했어요. 자기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과연 저한이 형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할 곡은요. 정말 저랑 잘 어울리는 뭐지? 럭키 럭키 제가 왜 럭키를 선택했냐면 2021년에는 모두가 다들 운이 좋아서 다들 대박 났으면 좋겠다. 운정한 다운. 그렇죠. 안 되면 말 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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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뭐 쉬어가는 게 좀 좋은데 그런 한 해가 좋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안에서 운이 있으면 더 너무 좋은 거군요. 그럼요. 럭키한 한 해가 되기 바라면서 그래서 최초 곡이 거침없이 해요. 럭키에요. 왜 계속 이게 순종 없게. 그 노래 럭키 안에 거침없이 직진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침없이 직진하다가도 센스를 또 센스가 있네요. 두 가지를 다 담은 그런 곡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캐릭터들이 새해 첫 곡으로 어떤 곡을 들을지 벌써부터 너무 궁금한데 나중에 꼭 알려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아프지 마시고요. 고. 많은 사람입니다. 고. 고. 그리고 슈아 형의 고. 고맙다도. 네. 지금까지 세븐틴 보컬팀이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거 하자. 관랑해. 아 좋아요. 저희만의 사랑 표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랑해. 너 왜? 관랑해잖아. 뿌랑해 지형 관랑해가 좋아. 즐겁게. 관랑해. 우아해. 주아해. 아니해. 우아해. 안녕. 고.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뭘 뭐죠? 새해 첫날 제일 처음 듣는 곡이. 다시 할까요? 왜요? 왜요? 잘 해 놓고. 아니. 리허설 할까? 아니. 할 수 있어. 하나 둘 셋. 세븐틴.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세븐틴입니다. 퍼포먼스 팀입니다. 죄송합니다. 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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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 아니 Liqui. 섹시 전. 형. jvm 오루 목적인 정확한 terug. 3회사에 보괴하는 localaco.